눈이 계속 내려가지고 지금 오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비닐하우스도 지금 눈 무게를 못 견디고 다 주저앉아있고 아 이게 참 큰일이네요 저 위집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올라가? 아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아 여기 이장님이시구나 아 안녕하세요 이장님 저희가 좀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좀 진작 좀 오시면 더 좋잖아요 아니 근데 길이 막혀가지고 여기 한 10km 오는데 한 2시간씩 걸리더라고요 상황이 진짜 안 좋아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에 이 산속에 집이 있는데 두 분이 계시거든 아 저기 어르신께서요? 네 두 분이 계시고 그 밑에 집에도 지금 말을 잘 못하시는 노인이 한 분이 또 계시고 아이고 빨리 가봐야겠네요 지금 이 길을 뚫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좀 고생 좀 하시고 아이고 그거는 뭐 아니 빨리 가요 지금 어디 가봐야 돼 그러니까 가시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명수 형은요 내일 새벽 5시 반에 무주에서 새 프로그램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출발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얻어지면 위험해하다고 더 이게 저 지금 지금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릴게요 마음 아니까 빨리 가요 마음이 아니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아 5시 반에 출발 안 하셔도 되겠는데 예 아니 좀 하다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렇게 심하게 눈 내리는 걸 아직까지 더 살아야지 그 좀 더 궁금한 거 아직까지 더 궁금한 거 아니 그 이장님 이장님도 사실 이 상황에서도 웃으시는데 그거 자꾸 많이 걱정되니까 예예 이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고립 대신 어르신들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오늘 길 내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부터 눈을 치우면 올라가셔야 돼요 예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야 이거 저 장병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니까 이 정도지 안 그러면 예 듬성듬성 가세요 어우 얘 뭐 눈이 엄청 가요 쪽쪽 가세요 쪽쪽 쪽쪽 가세요 쪽쪽 아니 그런데 우리 저 어르신은 좀 팍팍 찔러요 힘 좀 쓰고 이것도 진짜 이거 지금 안에 놓으면 길이 또 막히겠어 이거 아이고 아 불어진다 그게 불어지게 된다니까 양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장비를 데리고 싶어도 이건 뭐 장비가 들어올 수가 없는데요 이게 또 다 밭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긴 밭이에요 이게 밭이고 이제 그거 하니까 여기 아 여긴 그래도 저 길이 좀 나 있어가지고 아이고 여기 좀 여길 좀 넓혀드려야겠네 여기 마당을 좀 넓혀드리자 여기를 알겠어요 여기 좀 넓혀드릴게요 마당 좀 넓혀드릴게요 마당 넓혀드리는데 여기를 잘라서 좀 넓게 왜 아이고 미안 미안 여기 삽자리 하나만 줘 어디요 어디요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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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무슨 일 노인네들 어떻게 저기 할머니 계신데 가봐 아아 참 어머니 어르신아 어머니 어디를 치울까요 저희가 하하하 저기도 넓혜죠 어이구 어이구 놀래기는 왜 그런 놀래요 아이 저기 저게 다 눈이라는 게 되게 놀라서 그래요 호도 봐요 붙였잖아 땅하고 안녕하세요 터널이 생겼죠 어머니 어디를 해야 되는데 우와 이런 데 다 해드리잖아 어디 이런 거 구경도 못했을 거예요 제일 큰일한데 어디 야 할머니 통문에서 터널 가서 오다가 지금 형 여기 와보세요 눈이 예한 거 있지 보니 아 여기 큰일 났네 눈 텐데 하하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뭔데 이 뒤딜이래요 아이고 저장벌은 이거면 이걸 어머님이 혼자 치우시려고 나오신 거야 저희한테 맡겨주시죠 알겠습니다 2주밖에 없어 형이 부셔 형이 부셔줘 형이 부셔줘 2주밖에 없어 2주밖에 없어 오 야 저거 못 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해봐 형 한 대까지 해봐 형 캡틴 박이야 앞으로 가 내가 뒤를 수습할 테니까 형 우리 손이 걸렸어 Cliff Farm 우리 손이 걸렸어요 본부에게 지원 요청을 한다고 이유는 다가 photication 예 아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는 나한테 무조건 아 그리스 아 예 저 먹어서 물 먹었어요 먹고 왔어 먹었어요 어머니 물 먹었어 할머니 좀 추우신데 들어가 계세요 아이 뭐 좀 마음먹고 마음먹고 음식 먹지 마음먹고 괜찮으세요 심심하셨어 아 그게 아니고 이제 길이 그런게 아니고 길이 막히셨다고 오른데 고생했다 물 먹겠냐고 아 아 야 알어 아 아 가야 나 뭐 아 실수 뭐 뭐 신경 와서 적적 하셨는데 좀 좀 서비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나가게 된 분 심심해서 나가게 쇼 아이 아 여튼 그냐 어따주세요 쥬세요 저희가 할게요 네덜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 요기 전 해드릴게요 아 아 아 네 정도면 그래도 다니시기가 어디로 가냐고요? 위에 또 막히신 데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요 위에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녀올게요 쉬고 계세요 그래도 이렇게 좀 넓혀놓으니까 낫네